우리 피카츄 같이 생긴 송이 송이가 먹는 바 송이가 해바라기씩 먹고 있네 완전 귀엽죠 아무튼 키우실 거면 일단 한마리 키우세요 한마리 한마리 키우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자기 회장님 마음구요 먹이는 봐서요 안 부족할 정도로 줘야 돼요 먹이 좀 남아있는 정도로 왜냐하면 얘네가 또 배고프면 싸우니까 그래서 요거 요걸로 한 컵씩 줘요 하루에 요거 이제 한 번 한 번 뜨는 정도로 둘이 나눠 먹더라고 밥 먹자 귀엽죠 아 귀엽다 하프 받는 것도 완전 귀염이 있네 저 흰색은 아직 어려 여기요 되게 쬐까네 맛있어 잘 먹는다 음 푸딩도 이제 입양했어요 잘 먹네 땅파 그리고 얘는 꼭 흰 거는 얘 꼭 뺏어 먹더라 푸딩이 먹는 걸 꼭 뺏어 먹어 바닥에 많은데 응 이거 먹던 걸 꼭 뺏어 먹으려 그래 이것봐 쬐까넣게 먹을 거 옆에 되게 많은데 하얀기가 꼭 저래 하얀색 하얀색은 순입니다 순이 왜 저렇게 나눠 먹어 아니 나눠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뺏어 먹어 쬐까넣게 우리 순이 마음 편히 못 먹어 아니 송이 이름이 하얀 게 순이구요 노란 게 이제 송이 순이 송이 흐흫 귀엽죠 송이는 좀 컸어 그새 좀 컸어 흐흐흫 또 뺏어 먹으려고 아 먹이 어딘지 모르는 걸로 아닌데 쟤 뭐지 송이가 안 먹을 때는 또 순이가 알아서 또 와서 먹더라고 줘봐 줘봐 괜찮네 흐흐흫 난 거 뺏어 먹는 그래서 그런가 흐흫 햄스터 먹방이네요 완전 귀엽죠 보시면 얘는 완전 피카츄 같고 이게 빛이 없이 빛이 이렇게 잘 잘 안되네 이게 빛이 방볼이라서 그런가 그리고 아 1년 반만에 15마리 됐어요 번식회에서 근데 나는 이거에요 그 그 앞놈 2마리라서 번식할 일은 없습니다 흐흫 송이는 교양 있는 식사였어요 그러게요 익스트로저는 잘 안먹네 먹기는 먹는데 많이는 안먹고 얘들아 곱게 돌리고 있냐 3마리 3마리 4마리 2마리 3마리 설치료들이 아무래도 번식력이 좀 그렇죠 1마리 2마리 3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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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정이 안되나 이거? 맨날 이렇게 붙어 먹네? 골드는 크자 골드는 거의 뭐 쥐지 뭐 그냥 완전 쥐지 물론 얘네도 쥐긴 하지만 쥐다 먹는 소리나 완전 귀여워 물도 먹고 어 완전 귀엽죠 이렇게 할까? 됐다 어어 딱 맞어 딱 나왔어 좋아졌어 어어 딱 나왔어요 각도가 카메라 딱 나왔어요 아까 잠깐 들고 있었는데 딱 상각자 이렇게 놓으니까 딱 나왔어요 흠흠 햄스터 물먹방 얘네 먹는 소리 되게 귀여워요 막 그 뭐지 막 그 씨앗 같은 거잖아요 먹으면 까지는 소리 뭐 이런 거 되게 귀여워 사진 찍을까? 이런 건 또 이제 사진으로 플래시는 이제 안 사용 안하고 이렇게 해서 됐다 막 쩝쩝 소리나고 귀여워 아우 밤에 죽어 밤에 밤에 쟤네 하루종일 그거 이거 돌려 저 척바퀴 돌려 쟤네 응 일산이 왔어 쟤네 몸? 하는데 공격한다기보다는 놀래서 방어하는 정도나 아니면은 그 뭔가 하고 이제 확인차 살짝 깨무는 정도 그 있잖아요 햄스터들은요 눈이 되게 나쁘대요 시력이 나빠서 촉각이나 뭐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데 냄새 시력 뭐 이런거 냄새 청력 듣는 거 그래가지고 일단 뭔지 이제 만져보고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공격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공격하려고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놀래서 막 찍찍거려나 이런 것에서도 다른 방 갖다 놓으면 소리 안 나잖아요 그죠 다른 방 갖다 놓으면은 다른 방 갖다 놓고 문 닫아 놓으면은 어 뭐 공사를 해도 좀 덜 들리지 음 안 싸워 둘은 잘 때도 붙어자고 그래 근데 잘 안 만져요 일부러 얘네 좀 스트레스 받을까봐 성별은 같습니다 암 암 아 링크는 안됩니다 링크는 안되고 하얀색이 좀 작아요 톡 extensive 딱 不要 저 골드는 아니야 푸딩이야 푸딩 으응 떨리들 까먹자 철장 갈아서 철장은 안 갈고 그냥 첫바퀴만 돌려 철장은 그냥 이렇게 위아래 올라갔다 하면 타죠 뭐 여기 이런데 옆에 이런데 철장은 이제 무슨 사다리처럼 타서 왔다갔다 하도 말던데 밤에 좀 시끄럽죠 여행성이라 틀 밖에 하루종일 놀래가지고 그냥 순이 지금 먹고 있는거에요 얘네 해바라기씨를 진짜 좋아하는거 같아요 해바라기씨를 주로 먹어 먹을거 떨어지면 그때서야 이제 익스트루로 좀 먹고 막 이래 두 마리만 키우는거 맞아 해바라기씨는 조금 줘야겠다 해바라기씨는 조금 줘야겠다 해바라기씨는 좀 뺏어 줘야겠다 해바라기씨는 좀 뺏어 줘야겠다 이런데 근데 이렇게 참 귀여운 모습 뒤에 근데 무서운 모습도 있죠 그쵸? 물론 그게 설치류들의 그 뭐냐 습성이긴 한데 막 공격하고 이러는 거 같은 종조 참 귀여운데 완전 피카츄다 쟤는 손해.. 아 손해 그런 거 잘 안 해요 팬드림 같은 거 안 해 지금 먹잖아 탁발래키님이 동물이니까 당이는 거죠 그쵸? 동물이니까 뭐 뭐 사람끼리도 막 전쟁하고 뭐 이러는데 참 귀여운데 꽤 몰아서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뭐하니 이거 뭐야 여기서 아 여기서 뭐가 꺼낸다 화장실은 여기 요거고 내일은 이제 케이지도 청소해 주려고요 내일은 케이지도 청소해 주면서 다 청소해 주려고 저것도 이제 먹을 거 뺏어먹으려고 흰색 어 음 응 아 아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게요 여기서 좀 먹어보고 있다 보시면은 이렇게 현미톱볶이 없어지지 않았나? 음 많이 매일 드시고 오세요 이따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